계란말이지? 응. 알짱거려고요? 할 수 있을 텐데. 김 넣어줘. 네가 한번 말아볼래? 내가 만든 거 먹어볼래? 내가 만들면 계란말이가 아니라 그냥 계란일걸. 계란 전. 응. 최근에 중국계 친구들 만났잖아. 진짜 엄마 껌딱지다. 그리고.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본인의 일과를 꼭 다 얘기해야 하고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얘기하고 화장실 문을 닫을 때까지 얘기를 해요. 앞에 기다렸다가 언제나 아직이야, 아직이야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요. 이어폰 꽂고 있으면 쫓아와서 이어폰을 빼고 이렇게.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엄마가 바쁘시니까 저는 그동안 학원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뭐든 하잖아요. 그러면 그동안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다 얘기하면 사실 잘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.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재미있는 제 얘기를 하면서. 스토리칭 했어야 됐어. 지민아 잘 안 돼. 방에 가서 해, 방에 가서. 귀찮아. 면정거려서. 관심 rhe Schuld. 상냉